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섯 명인데 여섯 명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총을 두 개 정도는 못쓰게 만들어 놓은거야 예, 그렇죠 어, 일단 버핑을 얘네들을 잘 뒤로 오hat! 이야 한방에 씨 에, 요기 어차피 들켜가지구 젤덜 못했어 어헛! Too bad too sad 응 일단 한 명 없애고 빨리 남은 쟤 남은 쟤 이렇게 천천히 있어야지 아까 그 잘못해서 들켜가지고 여기에 하나 3명자죠 4명 남았죠 4명 입구에 두명 쟤를 죽이셔 전석을 기다리시키세요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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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가 시야가 지금 맨 끝에 와서 돌아갈때 돌아갈때 해야되요 돌아 얘네 둘이 돌 때 한번에 글라이딩으로 활공으로 오케이 그리고 3명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저 녀석 한 명은 어 일단 두명은 제머를 시키고 아니다 아니다 아예 안 들키게 다 죽이자 안 들키게 최대한 쥐도새도 모르게 자기가 괜찮을지도 모르게 얘가 여기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갈때 타이밍을 맞춰서 다시 도착하여 자 뒤들아 뒤들아 뒤들아옆으로 가는구나 어 이쪽으로 올라오게 오케이 저뜻아옆으로 쟤네 둘은 한 번에 테이크 다운이 가능하려나 이중 테이크 다운이 안 돼요 살짝 지금 틈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뭔 투자 없기는 좋잖아 일로 가자 걔는 벌써 한 방 첫 차이잖아 열감지 은폐 시스템 음 아 이걸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잠겨있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안되겠는데 나 통과하는 길이 있을 줄만 알았는데 없어 위로 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쟤 이쪽으로 온다 열한명이 적 세 명이 무장하고 있구요 여덟 명이 비무장하고 있대요 무장한 적은 2층에 2명 1층에 1명 제모할 수 있는 최대 무기 수는 2개 즉 즉 무쌍하려면 한 명의 무기 드네를 아이씨 보이겠는데 한 명의 무기 드네를 예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소리죠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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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커가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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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고 아 타이밍이 나쁜 것 같은데 지금 모를까 어두워서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어디 지금 잡을 데가 없어요 일단 아 쟤네 둘도 안보여서 쟁호를 못하고 지금 쟁호를 하려면 저기 2명 위에 있는 2명을 해야되는데 게다가 총기 보관한 것 까지인데 진짜 어떡하지 안보이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위에 빛때문에 확 보일테고 제가 지금 계속 한 곳만 봐요 그러려면 왼쪽으로 이쪽 정도 보니까 왼쪽으로 가볼까 왼쪽 이쪽으로 빠져서 아 여기 못을 아 차 차 위로 못 올라가 아 일로도 못 가는데 어 반대편 본다 반대편 볼 때도 있다 아 아 반대편 볼 때도 있구나 아 일단 쟤를 쟤 총을 제밍해야 될 것 같은데 금빈기 어? 재밍게 안 됐어 아 바로 들텐데 달려가서 총 아 그럼 이제 여기서 2층에서 총 쏘고 난리날텐데 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뒤를 돌아볼 때 이때 오오오케이 으아야야 오케이 총부터 위층에서만 반응을 안하면 될텐데 반응 안할 리가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저도 한대 맞고 한대 맞고 어 총총초 총소리났어 지금 너냐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위에는 반응을 안했어 반응한건가 지금 전반으로 가면 안되죠 총든에 두명 재면 아 지금 시간이 안되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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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 아냐아냐 좀 안전하게 하자 일단 충전을 시키고 저긴 뭐지 발견 chick jam 발견됐어 오오오옹 야야야야야 salir 가 야 내려가라고 아...여것은 뭐해 나도 없어 싸울거면은 총을 못쓰기 때 왜 이렇게 해야해요 앱도 봐줘 앱도 때리게 얘가 총집 보면 아주 짜증나게 돼서 오오 맞았어 아유 재개나 또 맞았어 오케이 너 혼자 남았지? 어 아니네 아이고 죽어 임마 아 교환장치소가 한 개 차는구나 아 되게 느리게 차네 응 다크나이트인가? 그거 보고서 저 조커 캐릭터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 조커가 계단을 알게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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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나이트 보고 정말 그 아우 그 연기도 되게 잘하더라 그 누가 그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영화 배우 음 연기 정말 잘하더라 정말 잘 살린거 같애요 그 조커 예 조커의 그 캐릭터를 정말 잘 살린거 같애 일로 자 어디에 가야 되냐 어 가는 곳이 뭐 가는 길이 없고요 그 연기한 배우 죽었어요? 왜요? 헥? 진짜? 뭐야? 우와 뭐 다 조사한거 아니었어? 아 그렇구나 충격적인 사실인데 약물 과다 부분으로 너무 심취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와 매연이 가득 한화공장 아 근데 정말 연기 잘했다는 생각이 보면서도 소름끼쳤거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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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데가 없는데 오 야야 야야 제대로 때려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? 야 얘좀 제대로 한번 때려보자 이씨 계속 방해하죠 자 볼련방 한 대 때리 아이고 아이고 한 대 맞으면 계속 맞죠 자 너도 안 돼 아이고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아이 쟤도 누구야 너 암살자냐? 어어 원형진이야? 어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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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장난이 아닌데? 어이 끄덕도 안하잖아 쟤는 어흐 끄덕도 안해요 어어어 아 강력한 기절이구나 웃음 거기로 하고 오오오 오케이 이걸로 어휴 씨 아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후따따따따 후따따따 기다려봐 아유 하나 둘 셋 후따따다 후따다다 야 야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랬지 와자아 빵야 방어복 대형 전문가 어 이 가운데다가 여기 때리라고 표시해놨네 여기를 때리세요 아 그래서 아까 아까 칠 때 저기만 겁나게 찼구나 저기만 겁나게 쳤구나 이거 뭐지? 버튼이 있으면 눌러보기 한번 더 해야되나? 어? 어? 아아 이걸 이걸 힘으로 해 또? 힘이 얼마나 세면 누군가 아 그 여자 암살자인가 본데? 어 여기가 아닌가? 어? 저기 누구있다 너 왜그래? 왜? 어디가 아픈데? 어? 독신? 아 독? 박쥐 얘 얘 독이 되게 약하잖아 beta 이거 좀 때리게 좀 놔 보라 자아! 자아! 아이씨 빵이야! 아아... 레벨업을 했어요 또 이것까지 지금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안풀리고 있어요 이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딴게 아니라 됐고 어 전투 업그레이드 하죠 아냐아냐 이게 아니잖아 폭탄짜리 아니라 마약수사에는 개코가 최고 이야아 마약수사에는 개코가 최고래요 아 여기 뭘 만드는 독 만드는 데인데? 저기 지금 제모가 있어요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일단 제모를 없애 볼까 일단 없애고 저거 저거 시간 지나면 다시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 어디 그 어디에서 죽여야 되는지만 그니까 기재를 시켜야 되는지만 딱 알아두고 여기 지금 아래쪽에 다 보인단 말이야 얘부터 위에 있는 애부터 위에 있는 애부터 얘부터 기재를 시켜야 된다는 소린데 오 오오오오 purely encore 저게랄 연막탄에 쥬 때 제 때 이거 터트려도 다행이다 근데 아 딜혀버렸다 즥 딜혀버렸어요 아.. 애들이 점점 모이고있어 아 재개라 아 다시 사기 작동했대 다시 다시 못쓰게 만들어 어? 안되네? 어? 얘부터 빨리 죽여야돼 됐어요 총 6명 6명 무장하고 있구요 위치는 얘는 어 일단 얘가 저 지금 가고있는 애죠? 쟤네 둘 쟤가 가장 유력한데 아니네 아 저 저 저 저쪽 가잖아 다시 쟤 얘는 얘는 괜찮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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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살짝살짝 쓰면 퍼지기를 저기 두명있는데 얘가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있기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서로 쟤 아.. 쟤 다 보고있네 서로 저기 또갔네 애들이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거 같지? 나는 겁나게 빨리 움직이는건데 쟤 쟤 여기서 하면 쟤 쟤 쟤 안되겠어 쟤 쟤 쟤 저기 하나 또 따로 떨어져있다 쟤 쟤 근데 서로 보고있나? 보고있으면 안되죠? 다.. 다 가진 않겠지? 오케이 쟤네든 쟤네든 아 안되네 다 갈 줄 알았더만 쟤 쟤 쟤 쟤 쟤 쟤 따로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빨리빨리 터요 어차피 던졌기 때문에 상관없어 지금 4명 남았죠? 한명 한명 쟤 그대로 그 자리에 있네 두명 할수있나? 한곳에 두명을 못하는구나 이것도 안되네 이것도 안되네 한번 한자리에 있네 그냥 갈수있나? 그냥 갈수있나? 이 지역을 확보해야되데요 그냥 못가는군요 자 쟤들 쟤한테가죠 저쪽으로 이동해 아 또 저쪽으로 이동해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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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들도 그럴 운명해야재 쟤네들 쟤 쟤 뭐 할만해서 아 지금 쟤 아 못쓰지 못쓰지 너넨 쓰aison 너넨 드라마 쟤 저 너넨 주 4. 5. 5. 6. 5. 6. 5. 6. 6. 7. 6. 7. 8. 9. 어 그 여자다 이게 남자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여자... 잠깐만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헤 책도 넘겄다 와아아아 뭐야 이 야 쟤 쟤 입이 왜 이래 내가 뭘 했지? 내가 죽였어. 그리고 몇몇 정도면 너의 몸이 확실하게 될 것 같아 그거야. 너의 힘을 사용해 너의 힘을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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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사각... 사각한 놈 어서오세요 샀어 나의 힘을 끌어 나의 힘을 끌어 어디 어디로 떨어진거지? 거기? 아 여깄다 저기 신경독이네요 알프레드 업로딩 아날리스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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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독제... 투하쯤에 도달하십시오 자 이렇게 가서는 안될거 같은데? 걸어가시면 클루를 써야지 아... 아 이거 클루를써야지 이거 아하 하하하핰하핰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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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핰하핰핰핰핰하핰핰핰이핰핰見핰핰핰핰핰핰핰 Brendan blueprint 아우 뭐지 배트맨 이거 몸이 만승창일 거야 진짜 독은 그 집사가 나는 그 거기에서 나온 집사가 제일 좋네 비기님과 거기서 나오는 그 집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디자인 그 그 그 디자인 오 이게 뭐 황각까지 보여주는데 원래 신동독이 그런건가 어 무서워 아 이거 안보고 싶은데 이게 황 이게 안돌려져 아 저런거 정말 싫단 말이야 아 알고보니 쟤네들 뭐 다른 애들 그거 아냐 뭐하고? 하하. 하하하. 하하 너는 골고루가 좋아하지 않으면 좋겠어 말해 너의 마음의 마음의 빛을 어떻게 알지? 야 무슨 부시스 쓰는 것도 아니고 야 니네들이 아무도 덤벼봤자 근데 야 이거 아파 죽겠는 배트민한테 뭔 짓이야 치사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아이고 어어어 야 진짜 얘네 인간의 야 황트 맞고 신간 복을 맞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어딨어 야.. 초인인데 진짜 이게 가장 인간적인 그나마 슈퍼히어라고 생각하는데 슈퍼미아 그런거에 비해서 좀 인간적이잖아 그런데도 어쨌든 히어로는 히어로야 초인이든 초인이든 슈퍼미아 이그라이인가? 이그라이도 좀 그거 아닌가? 걔도 배트맨하고 좀 비슷해 걔도 말도 안되는적있지않나? 그것때문 나는 아 호크아이 호크아이 호크아이는 뭐 백프로 맹중률인가? 뭐 그런 능력이잖아 어후 어후 뭐야 하하하하 너 정말 열심히 노력하니 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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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너는 힘들어? 아니.. 내.. 그래.. 너는 죽는 거라고? 내가 never 죽겠다고? 야.. 아이씨 야 이렇게 싸운다는게 기적 아니까 기적 어어어어 어 뭐야 아유 좀 날 좀 살게 좀 해줘 야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게 당연지 당연히 인상을 받아야지 지금 독맞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진짜 이거 말이 되나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으 아유 씨 앤마이 너머한 거 아냐 독 독인데 당연하지 살아야 될 거 아냐 배트맨드 이게 먹고살자고 먹고살자고 하는 짓은 안밀지 참 아이고 아예 맞았어 시절스님 어서오세요 어허 방향 오 오우 야 빨빨빨빨빨리 해둔지 속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아무것도 아니구만 독 독 없으니까 어 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만 독 독 해독하니까 여기 남은 여군이 이 남극이 이 남극이 남극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쿨가 조커가 그 엘렉트로 장갑을 갖고있네요 자 잠시만요